저는 남문 라이언스 클럽의 45주년 기념식에 왔습니다. 와 우리 남북이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의금은 두둑할수록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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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대 회장 박영철 라이언님 30대 회장 준학범 라이언님 34대 회장 탕대영 라이언님 35대 회장 안성희 라이언님 36대 회장 김지호 라이언님 42, 43대 이삭 라이언님 44대 회장 이영순 라이언님 45대 회장 최애령 라이언님 45대 회장 최애령 라이언님 45대 회장 안성희ờ 한 시간 Civic 굳게 다짐 겁니다. 다이오스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애국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직업의 성실 근면하며 서로 노력하며 상호 구조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번영 발전과 생활 향상을 가해 양심적으로 노력한다. 나는 정치적이나 정기적 기타 모든 파워를 조언하여 비밀 없는 우정으로 각계학적이 설령하는 시민들과 손을 잡고 항상 공사할 길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달성에 위반시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그러나 2024년 9월 27일 신입회원 사명대표 박준수 이제 세부를 마친 신입회원회 회장님께서 나이오스와 조끼와 상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사진찾고 읽겠습니다. 현주 나이오 기나이오께서는 나이오니즘을 통해 황신적인 강사와서 지역사회 번영과 클럽 발전에 기회함을 지배하므로 기클럽 창립 45주년에 조회하여 입행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국제나이오스 사무사 A 주무 재팩재 위원장 윤경성 나이오 서울 남북 나이오스쿨여 하경 씨 나이오 기나이오께서 나이오니즘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번영과 클럽 발전에 기회한 공익 지배함으로 기클럽 창립 45주년에 질마여 입행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국제나이오스 높이 사무사 A 주무 재팩재 위원장 최애령 나이오 국제나이오스 옆에 사무사 A 주무 재팩재 위원장 최애령 나이오스 기다이오스는 특별한 나이오스 집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번영과 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봉클럽 봉사사로에 적극 참여하여 무심 양면으로 기하식 공구 지배함으로 봉클럽 창립 45주년에 질마여 입행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국제나이오스 옆에 사무사 A 주무 서울 남북 나이오스 블럭 회장 남북이 나이오 참고로 지금 수상하신 오흥주 나이오님은 남북블럭 사무실에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지금은 직구하셨습니다. 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혜령 나이오스 기다이오스는 특별한 나이오스 집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번영과 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봉클럽 봉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불신 양면으로 기하식 공구 지배함으로 봉클럽 창립 제45주년에 질마여 입행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국제나이오스 옆에 사무사 A 주무 남북 나이오스 클럽 회장 남북이 나이오 기다이오스는 추출한 나이오스 집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번영과 클럽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봉클럽 봉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불신 양면으로 기여하신 봉이 지배함으로 봉클럽 창립 제45주년에 질마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국제나이오스 옆에 사무사 A 주무 서울 남북 나이오스 클럽 예전 남북이 나이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특히 봉클럽의 애정과 간식으로 불신 양면으로 협조하여 이에 감사드리며 봉클럽 창립 제45주년에 지음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국제나이오스 옆에 사무사 A 주무 서울 남북 나이오스 클럽 회장 남북이 나이오님 김성태님 내용은 같습니다. 문상식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직 낯지에 서르신 분도 있고 낯지에 익으신 분도 있는데 바쁘신분 중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좀 참여를 하셨어요. 거기 가수 강민주 씨라고 회룡코 부르는 가수 제가 진짜 친누림처럼 지내신 분인데 요번 클럽 주련회사 때 자기 그 CD 요즘은 CD가 아니고 USB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 창조를 하신다고 해서 그럼 한 10개만 주둔 했더니 오늘 오신 분이 대량 몇 분 정도 돼서 한 9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90개를 오늘 합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기념사 이 안에 좀 녹여서 인사한 말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뵌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두 번째 축하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서 네 갑자기 이렇습니다. 편하게 왔어요. 나로 괜찮으시죠? 어 모처럼 저도 이렇게 자리에 쓰다보니까 오늘은 우리 그 회원분들만 이렇게 간단히 어떤 기념주의 이렇게 하는 조선하고 이렇게 좀 아차게 하는 그런 자율이라고 생각으로서도 이렇게 축사의 준비를 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사님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늘 주년 행사가 정말 좀 화려하고 실속 있고 또 내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남북의 회장님이 이렇게 아차고 뜻깊게 준비한 줄 위치를 몰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해석한 말 아멘 오오오오 나아가세요 항상 나아가세요 Liberty, intelligence, attention, safety 이곳으로 국제라이언스업의 사무사 A지구 남문 라이언스 그룹 45주년 김영식을 마치겠습니다 나눔 봉사봉사자입니다 즐거운 함께하는 나눔 봉사 동백 감사합니다 오늘 주정기까지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